여덟아! 나이 생각하는 엄벌! 어! 여덟! 어디에 있는 거 같아? 머리 위에다. 머리 위에다. 머리 위에다. 오케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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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치고 버티고, 빵 치고 버티고, 빵 치고 버티고, 오케이? 오케이. 빵도 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꺅, 꺅.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OK, OK. 어! 아! 좋아. 와아 됐다! 와아! 와아! 전남이라는 곳이 축구로 열광을 하고 또한 관심도 많고 팬 사랑을 많이 받는 곳이라고 저도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실질적으로도 몸속 와서 느끼는 부분도 있고 또한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에 팬들의 그런 사랑 또한 뭔가에 대한 꾸준심이 아닌 진짜 격려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를 그래도 팬들하고 같이 잘 좀 겪고 지나간 것 같아요. 성적이 비록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열정이나 그런 분위기만큼은 최고였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그런 경기력도 좋아야 되지만 우리 홈에서 승리해서 팬들에게 그런 승리에 대한 기쁨을 줄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세상을 다 준비하겠습니다. 전남 크레오스 전남 크레오스 우리 오늘 승리하리라 전남 크레오스 우리 오늘 하나 되리라 전남 크레오스 전남 크레오스 전남 크레오스